반갑습니다. 지방 출장 가기 전에 오늘 대구하고 내일 포항 강의가 있어서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동북공정 관련된 내용을 좀 빨리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침에 지금 빨리 와서 ppt 그냥 밑장 만들어서 실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이번에 고구려 발해 연표 뺀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국내 언론이 집중하고 방크도 우리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연표에서 고조선 연대기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연표를 체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놓쳤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역사가 어디부터 물론 이제 그 고조선 다음에 건드릴 내용인지 이제 뭐 아마 건드릴 수도 없겠죠. 한국에서는 고조선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홍산문화 이게 이 부분 신시 배달 문화를 이야기를 우리 국내에서 끝내야 중국에서 건드릴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인정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고조선 포인트를 많이 이제 또 노릴 건데 그 내용 여러분들께 연결해가지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7월부터 시작되었죠. 보면요. 중국 베이징 국가 박물관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보면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포인트는 기사가 자꾸 이렇게 구구리의 발에 삭제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고조선의 근국 시기가 물연표로 이제 체크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자료 보낼 때는 고조선은 BC 2333년 근국된 걸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문서를 공식 문서를 보냈는데 자 연표에서는 이제 물연표를 처리했습니다. 물연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원전 108년 이제 이래 해가지고 이제 한사군이 들을 쓸 수 있는 낭랑군에 관련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최대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바라보는 고조선은 단군이 아닙니다. 이제 이만하고 그 다음에 한사군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습니까? 단군 근국 시기는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는 표기를 안 흘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조선 근국 시기 자체를 빼버렸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바로 고조선은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중국에서는 이제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갑니다. 주나라의 지방정권 그 다음에 이만의 정권 그 다음에 낭랑군 한사군의 이제 그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 역사죠 보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리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실수는 뭐 실수도 아니라 고위죠. 고위 위해에서도 중요한 것은 고구려 발해사 이전에 고조선 근국 시기 자체를 이제 불투명히 처리했다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에 이 문제를 왜 아무도 국내에서 잡지 않네요. 잡지도 않고 판크에서도 잡지 않았습니다. 뭐 판크의 이제 단체의 특징을 본다면 그런 것이 뭐 어쩔 수 없죠. 고조선을 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돈 이런 가지 단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뭐 딜리마가 있는데 보면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조선 근국 시기가 이제 물음표 물음표로 처리됐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발해사가 삭제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우리나라 국내 언론도 그렇고 중앙일로에서 하나 잡아냈고요. 나머지 언론에서는 잡아내지도 않았고 판크에서도 언급이 없네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놓쳤네요. 이번엔 이제 고구려하고 발해사 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기록은 해놨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번 박물관에서 중국 박물관에서 한반도 북부 한사군 존재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 관련된 설명 여러분들 중앙일보에서 겹쳐가지고 올려준 자유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이제 관련된 내용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것을 요번에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만진환 변환이 해가지고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이제 발전했다 그런 쪽 이야기 나오면서 한반도 남부는 한반도 남부는 한사군 영향을 받아서 진흙해색토기 도기가 추린하기 시작해 30개까지 이어졌다. 지금 한반도 남부까지 이제 이번에 한사군의 영향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원상국 시대라고 부른다 해놨는데 대단히 큰 문제 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요번에 놓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학기에서 이번에 이익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지 못한 이유가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내 동법공정을 비판을 못하는 이유가 평행에 낭낭운이 있다는 기경양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주장이 지금까지 빵빵하게 했는데 이번에 아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한사군 영향력이 지금 한반도 남부까지 내려온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원상국이라는 논리까지 여기에 만들어진 데 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조금 더 동법공정이 진보돼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주장했던 한반도 전체 사만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그 논리가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하게 이 포인트 또 잡아가지고 공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7월 26일 개막했고요. 동방의 상스러운 금속이다 해가지고 동방길금이라는 그런 타이틀 행사 타이틀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니까 비파형 동검 뭐 세형 동검이네요. 세형 동검을 저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저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단유세문경 하나 크게 해가지고 전시했다면 아마 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번에 저 전시회장에 단유세문경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져갔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의식 자체 국사학자들의 역사 뭐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칼 갖다 놓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세형 동검 그것도 연대기도 좀 더 뒤에 있고 비파형 동검을 갖다 놓든지 비파형 동검 큰 거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뭐 이렇게 재인품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단유세문경 자체를 크게 갖다 놨다면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청동기하고는 비교가 안 된 독보적인 아마 그런 행태를 띄었을 건데 일단은 뭐 검색이 안 되나요? 단유세문경 검색이 안 되고 저렇게 세형 동검 정도 보이는 그런 동검 갖다 놓은 걸로 좀 보입니다. 참 안타깝고요.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사양용 정책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즉선은 하나라도 쓰는 것은 따로다 해가지고 한국은 한국대로 가르쳐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르칠게 해가지고 열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옛날의 역사 과거라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현재사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현대사의 지금 중국의 위치가 어딨냐를 보는 겁니다. 옛날 고구려 백지의 모든 것이 고구려가 뭐 발해가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 한국의 고대사 영역이 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죠? 중국의 영역이죠. 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일사양용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고위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역사를 쉽게 말하면 현대에 맞추는 거죠. 현대에 중국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국이 이제 동북쪽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족과의 단지를 상징하는 명나라 장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진시황 장성이 아니죠. 진시황 장성이 아닌데 명나라 장성을 진시황 장성이라고 전세계에 소개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말리장성 방향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평양 우리나라 저 여러분들 평양 위쪽 북한까지 이제 진출하게 만들고 아니면 그 위에서 더 무단장까지 쭉 진출하게 해가지고 한반도 전역 자체를 이제 말리장성 안으로 잡아넣는 그런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죠? 한국의 역사 전체가 뭐냐면 중국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논리로서 이민족과의 단절 동의족과 동의족이라든지 이게 고조순이나 우리 역사 모든 영역을 이제 단절을 단절이 아니라 중국과 하나다 이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리장성부터 이동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중국의 고대 문화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초원문화 홍산문화 황암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이제 뭉쳐가지고 만들어지는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전부 다 어떻습니까? 중화문화권으로 다 당일하는 과정이 동북공정이고 이 이후의 모든 역사도 어떻습니까? 홍산문화의 이유 황암문화의 이유 모든 이유 역사는 뭐다? 북방 초원문화의 이유 전부 다 중국사라는 겁니다. 중화라는 논리로서 중화문화권으로서 다 통일한 겁니다. 홍산문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홍산문화를 부장하잖아요. 그런 건 없었다.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었다. 이렇게 송호정 교수가 주장하는데 그런 덕분에 홍산문화는 중국에서 중국 문화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의 주역을 바로 이제 동의족이지만 어떻습니까? 중국 한족의 시조가 된 황제헌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소전시의 후에 그 집안이잖아요. 진주강시의 또 다른 어떻습니까? 그런 쪽 라인인데 여러분들 그런 라인인데 여러분들 황제헌은을 이제 바로 홍산문화의 주인공 옥문화고 연결해가지고 저 문화를 중국 문화로 이번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동성 문화 자체까지 이제 가져와가지고 동의문화를 이제 중국 문화로 또 이번에 흡수했는데요. 국내에서는 동의문화를 한국 문화가 아니라고 역사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동의문화의 주역인 동의의 수장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치우천항 치우천항을 중국인 조상으로 이제 가져갔죠. 그리고 이제 황제헌은 또 보면 말 그대로 동의족이고 염제신동시 진주광시 시조인 염제신동시도 동의족인데 전부 다 어떻습니까? 중언문화로 본다면 한족의 이민족인데 자기들 역사로 어떻습니까? 조상으로 다 이번에 자리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의문화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의의 대표적인 치우문화 산동성 문화를 자기들 문화로 해가지고 산동성의 동의박물관을 만든 이유 자체가 뭐냐 동의문화를 중화문화로 끌어들이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남한 북적에 북적이라 돌려버렸죠. 북적에 원래 동의라는 것 이전에 전부다 이족의 문화라고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했는데 그 이족은 오랑케이자가 초기에는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공자가 춘추를 쓰면서 이를 뭐냐면 오랑케이자로 쓰는 배경 속에서 모든 그 이후의 역사는 오랑케이로 나옵니다. 그 이전에 이는 뭐죠? 그런 것이 아니라 뿌리라든지 그는 설문회자라든지 다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화를 쓰는 민족 이런 쪽의 논리인데 이게 그런 식으로 역사가 왜곡되면서 동의하고 북적을 어떻습니까? 분리를 시켜가지고 동의는 산동성만 동의다. 한국하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죠. 그러면서 저기에는 중국의 청동기만 나오는 걸로 산동성 적에는 비파행 동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아시다시피 주나라의 지방정권으로 돌려버렸고요. 그리고 고조선과 삼한 전영토가 중국사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삼한 전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반 전부다. 요동, 요서 그 다음에 남북한 전체를 삼한 전영토입니다. 그래서 중국사의 일부라고 다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살짝 그 논리를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마리장성을 황해도까지 진출시켰고요. 그 다음에 없던 연나라장성을 여러 나라장성이 저리 안 갔죠. 연나라는 저 위쪽에 나오잖아요. 보면 연나라장성은 저리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자들이 자꾸 그걸 깔찍깔찍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는 그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연나라장성이 북한까지 갔다고 또 이렇게 저 지수를 지도로 만들어서 전세계에 완전히 도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봤던 북한에 낭낭군이 있었다는 한상군이 있었다는 그 논리 가지고 바로 고대 한반도 북부는 420년간 한나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중국의 위나라 식민지가 되었고 진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역사의 지도가 다 전세계에 공식 지도가 다 만들어져가지고 배폭 끝난 상태입니다. 전세계는 한국 고대사를 저렇게 전부 다 인식합니다. 앞으로 저렇게 지도를 다 그릴 거고요. 저런 과정 속에서 고대사를 아시아 역사를 세계인들은 다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다음 작업이 뭐냐 고구려 백제는 중국의 속국사 부여바래는 중국의 속국사 다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2020년 여러분들 연구 총서가 다 나왔죠. 저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동북 고대 방국 속국사라 되어있죠. 방국 제후국임에서 어떻습니까 속국 쉽게 말하는 식민지국가라는 거 그 역사에 여러분들 고조성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다 들어갔습니다. 작업이 뭐죠 문화사를 끌어다 한국사는 중국의 소수증권이기 때문에 아리랑 판소리 가해간 검은구 원래 이런 것은 전부 다 원래 누구 문화다 중국의 문화다 라고 논리를 만들어서 한복 김치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전에는 어디까지 시작되었느냐 올해부터 바로 연변 동북 삼성 중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 한글 우선 박탈 정책이 시행됩니다. 저기서는 한글을 뒤로 빼야 됩니다. 한문을 쓰고 한글을 뒤로 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연변 자치 조선 자치주 부터 한글이 없어지고 한문으로 통일되면서 완전히 중국의 중화민족의 후예로서 다 교육이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동북공정 짧은 시간 내로 전해드리는 배경입니다.